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도내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스타항공 부실경영과 임금체불, 편법증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또 집권 여당이 이 의원의 불법과 편법 행각을 알고도 공기업 사장과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것은 후원 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.